이럴 때 돈 흔들라는 얘기야 님의 등불 불러줄 때는 얼마나 좋아 그래야 그래요 나는 무릎에 까져도 해야 돼 님의 등불 딱 끝나고 나면 아니 그냥 시계판을 이럴 걸 때 나는 옆을 넘어가 그 대신 지금부터 돈을 이렇게 흔들고 있어 내 님의 등불 하다가도 만원짜리만 모이면 뛰어갈게 그리고 그 집에다가 내가 빌어줄게 그럼 때는 걸 깎는 거 거기 조금씩만 땡겨주시오 왜냐면 거기 사람들 통행해야 될게 어차피 연 안사도 될게 한 발자국씩만 땡겨줘 어 왜냐면 통거에요 통거 님의 등불 박쥐래 해도 쳐요 박쥐래 돈이 없거들랑 카드 있는 분 얘기해 카드로다가 글씨보는 남태 얘기해 여기가 이지제크 옆에 더 들어와야 더 들어와 쭉 들어와 까먹고 안켜놔해서 바라먹어야지 까먹고 인생 뭐다니 뭘 배수역장 가면 반바지 입고 벤티만 입고도 다니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난 갈입고 다 가렸는데 뭐 앞에 것만 안 보여주는거지 누구야 얼른 얼른 지랄하는 인간이 저것도 한잔 처먹었고 한잔 처먹었어 반잔만 먹으면 안그랠사람이 근데 요 사람이 아닌게 아니라 술이 죄야 사람은 죄가 없어 맞아요 안맞아 내가 숨기려면 진로공장 이거 보고 다 폭파시티로 다니잖아 아니 어떻게 돈을 두고 있는 사람이 안 보이냐 대가리를 쳐박을라 그래도 돈을 흔들지 그래 볼게요 아따 저놈이 또 베란다에 딱 내려가고 흔드는 꼴라 만원짜리 있냐 감수라 대가리 좀 치워봐라 만원짜리도 일단 보이면 고마워 고마워 일단 만원짜리 야! 여단아 줘 여단아 여단 하나만 줘 만원짜리 봤을때로 얼른 여단아 여단아 주고 야가 노래 좀 이러래 여먹어 여먹어 계산 끝났다 어디 어디 또 있어 야 내가 이거 가져올거 일단 차 먹어 차 먹어 계산 끝났어 야야야 여단아 줘 십이 야 이제 만원짜리 야 버들이고 갔다 하냐 난 여싼다 그랬더니 그동안 피일이 아버지 뛰어갖고 배달료만은 줘라 저스끼가 똥들나 비교해 봐봐 저스끼 돈 많은가봐 아버지 demon 벌이를 치워봐 어? 어 뭐 알았어 나하고 나이 젖사랑이 그럼 이건 팁이다 그럼 나 뼈다니고 나도 안아 야 년아 난 니나짝 보고 여단서 필요가 찌찌이 저 새끼가 나 야 여들 안 먹는 게 아니라 니가 얼굴을 펴 아니 인상을 찌부리면 무서워서 안자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이리 와봐봐 먹랑 먹랑 내가 하나 가르쳐줄게 빨리 와봐 우는 것도 하지마 웃어 웃어 그렇지 이리 내려와 눈은 크게 뜨고 여기 언니 돈 나왔잖아 그리고 내가 님의 등포를 하잖아 그럼 그냥 갖다 팔면 안사 그러니까 님의 등포를 등에 얻고 가야 되잖아 한세 올리고 나가다 맞는 새끼야 한 번씩 튕겨서 팔아 이 새끼야 그런 건 다 사 김씨같은 새끼야 꼭 그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돼 아유 그렇지 그렇지 이 새끼야 님의 등포를 올려드릴 테니까 이런데 여덟 하나씩 팔아줘도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열심히 해요 내가 노래한 것만 해서 3000원 할지 저 언니들은 돈이 있어서 사거든 그렇게 님의 등포를 올려드릴 테니까 아끼시는 마음으로 박수 음 가세 가 한세월 구비돌아 한일 보기면 오는 길도 보이고 마 머리가 심하여 한길도 없고 못하다가 남아나는 것도 아니고 마 한세월 구비구비돌아 이 서럽댄에 없어서 보여주 구마나 멍기는 일도 보여 보여 가서 바로 가야죠 박수 開 imminente 고원 행복을 그리고 out 등포를 오는 우는 으 오는 오는 그 서지는 으 예 하 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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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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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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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